모델 친구들 다이어트할 때 보니까 밥을, 저거를 몇 캔을 사서 먹더라고요. 그냥 밥 대신. 기름 좀 빼고 먹으면. 여원 씨는 좋으시겠어요.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살 안 찌니까 좋으시겠어. 어머니가 맘 놓고 못 먹어. 안 찌는 체질도 있지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. 아니, 근데 여원 씨는 살이 안 찌는 게 오히려 고민이래요. 아, 그래요? 진짜 얼마나 부러워요. 저는 만약에 살이 안 찐다면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사실 그럴 텐데. 어머니가 저보다도 말랐어요. 그래서 엄마도 평생. 여원아, 엄마는 너무 소원이야. 맨날 사람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엄마는 막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막 너무 말랐다고 하니까 평생 그 말을 듣고 사셔서 너무 힘드셨다고 했는데. 초대사량이 기본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죠.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지, 뭐냐. 이렇게 채우지 않고. 그러니까 이게. 이게 너무 빨라요.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너무 신기한 게 아, 진짜 엄마랑 내가 닮았구나라고 느꼈던 건 둘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엄마랑 나랑 서로 말을 못 하는 거야, 이걸 끊자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하면 눈이 맞췄는데 엄마도 가고 싶구나. 그랬더니 너도 가고 싶니? 그래가지고 아, 역시. 아, 역시. 아, 너무. 아, 너무.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아름다운 한 장면인데. 그렇게 채우지 않고. 너도 그렇지.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. 수진대사가 원활한 걸로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,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 살찌으려고 많이 먹으면 다른 데 살은 안 찌고 배만 볼록 나오게 돼요, 그렇죠? 꼬박잎밥처럼 무슨 배만 이렇게. 그러니까 되게. 그러면 더 이상하니까. 일정만한데 배만 볼록 나오면. 이게 뭐 위치지. 위치? 맞아요. 털어서 먹어. 참. 어마어마어마어마. 좀 보기는 안 좋다. 아이고. 오, 맛있겠다. 노릇노릇이 되게 잘 굽네. 저거 사실 들기름에 부쳐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두부에, 두부 들기름에 부쳐야 맛있는 거. 근데 상황 봐서 들기름이 없겠죠? 하하하하하하 어디서 다 있네. 아 이게 찌개용인가? 왜 이렇게. 아 찌개용 누구? 후침용 따로 나오고 찌개용 따로 나오죠. 후침용 맞는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? 시원하네. 됐어 안주는 요금 됐고. 잠시 연주 전화주의 잠시 corrupted crops 날씨 날씨 그laş잡고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